오늘 뉴스 공장에서 주옥순이 가평군 보건소장이 직접 연결해가지고 주옥순이 거짓 진술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 뉴스부터 먼저 보시죠. 가평군 보건소 주옥순 고발할 것. 거짓 진술 확인돼. 경기도 가평군이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역학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박정현 가평군 보건소장은 오늘 TBS 김호준의 뉴스 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주 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지 5일이나 됐는데 역학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무려 500분가량이나 GPS 추적한 결과 있었다. 그런데 그 500분 동안 뭔 짓을 하고 어디에 갔는지를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다. 28번을 했답니다. 28번! 전화를 28번을 했는데! 28번이나 했는데! 두 번 전화를 받았답니다. 두 번? 두 번 받고도 제대로 질문하는 거에 대답을 하지 않고 심지어 허위 진술까지. 그중에 대표적인 허위 진술이 그게 허위 진술인지 아니면 나중에 해명을 한 게 허위 진술인지는 모르겠지만 찜질방에서 잤다. 찜질방에서 기거했다고 하는 것까지도 지금 일단은 자기 스스로 허위 진술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게. 그런데 그 외에도 허위 진술이 한두 개가 아닌 모양이에요. 정말 이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뉴스 공장 인터뷰가 나가자마자 어머나 세상에 머니투데이라고 하는 신문에서 얼마나 참 AS 정신이 아니 자기네들 뉴스가 아닌데도 왜 이상한 AS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주옥순 씨의 그냥 나팔수가 됩니다. 갑자기 주옥순이 엄청난 영향력을 갖다 갖게 됐어요. 머니투데이 그룹에서는 주옥순을 스피커로 키우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한번 제목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주옥순 역학조사 거부한 적 없어. 카드, 차량 번호 다 가르쳐줬다. 그 밑에 보면 주옥순 엄마 부대 대표가 자신이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경기도 가평군 입장과 관련해 역학조사에 거부한 게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주 대표는 25일 자인에는 유튜브 채널 cc가 방송을 통해서 양성 판정을 받고 카드와 차량 변호를 다 가르쳐달라고 해서 다 가르쳐줬다. 역학조사를 반대하면 카드 번호를 가르쳐줄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뒤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론에서 정가훈 목사와 주옥순을 엮어서 노출시킨다. 노출시키는 건 괜찮은데 거짓말은 안 된다. 거짓말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거니까 분명히 알아서 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머니투데이 기사가 얼마나 엉망인 기사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나중에 이 기사를 가지고 주변 분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머니투데이는 직접 취재하지 않았다. 보십시오. 지금 기사를 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기자, 이름 한민성 기자입니다. 한민성 기자는 직접 전화를 해서 주옥순 대표와 통화를 하신 적도 없어 보여요. 왜냐? 방송을 봤어요. 사진도 주옥순 TV 엄마 방송 캡처예요. 아, 내 눈! 기자가 주옥순 TV를 보고 캡처하고 그리고 거기서 얘기하는 말을 그냥 따옴표 따가지고 기사 하나 쓰고 아, 오늘 내가 할 일 다 했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니, 이걸 뭘 확실하게 알 수 있냐면 주옥순 대표가 우리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 의하면 뭐 이런 것들이 없어요. 통화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주장을 했다면 최소한 경기 가평군 가평군이 밝힌 거는 또 뭐냐 밝힌 거라고 하는 TBS에서 그러니까 24일 날 가평군이 밝힌 것 이것도 자기가 직접 전화를 하거나 조사한 게 아니라 그냥 보도자료 적은 걸로 봐요. 보도자료나 다른 기사를 보고 가평군이 고발할 방침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그거 하나 마치 반론인 것처럼 석 줄 집어넣어주고 나머지는 전부 주옥순의 강송을 그대로 따서 붙였어. 이게 기사야? 한민성 기자님, 이렇게 기사 쓰고 억대 연봉 받습니까? 도대체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좀 알고 싶어요. 이거 기사가 아니에요. 당신이 지금 주옥순 대표의 직접 인터뷰가 불가능했다면 최소한 가평군 보건소에는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평군 보건소에 전화를 못한다면 가평군 보건소장이랑 인터뷰를 했던 TBS에서라도 루미르 기자 정도에라도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니면 중립적인 입장에서 최소한 감염 전문 의사라든가 역학 전문가에게 전화를 해서 역학조사 전문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게 역학조사를 거부한 겁니까? 아닙니까는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역학조사의 기본이 뭔지도 모르십니까? 역학조사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조사관 앞에서 자신의 행적을 낱낱이 진술하는 것입니다. 너님이 무슨 상절입니까? 공무원은 무슨 종입니까? 카드번호 딱 던져주고 차량번호 딱 던져주고 야, 알아서 해. 네가 조사해. 지금 무슨... 야, 난 진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니, 기자가 이것도 몰라? 역학조사의 기본이라고 하는 게 본인이 가서 역학조사관 앞에서 진술을 통해서 행적들을 정리해놓는 것이 기본이라는 사실 모르시냐고요. 여보세요, 주옥순 씨. 정신 차리세요. 아무것도 모르면 제발 입을 닦고 아무 말도 하지 말든가 지식이라도 좀 상식이라도 쌓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기본적인 판단을 하든지 좀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이 기사를 써준 머니투데이가 더 나빠. 그렇지만 역학조사가 기본 뭐라고요? 진술이에요, 진술. 본인의 진술. 이거를 협조하지 않으면 너님은 역학조사를 거부하신 거예요.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 이런 미래에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경기도는 생각합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사람은 먹고, 자고, 일하고, 놀고 사람답게 살아야죠. 이것이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 기술이 앞서간다고 사람이 잊혀지면 안 되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기본소득 주옥순이 지금 가평군 보건소로부터 이렇게 고발을 당하게 되니까 뭔 짓을 했는지 보십시오. 주옥순 확진자 동선 실명 공개의 은평구의 법적 조치 예고 누군가 실수한 거나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은평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구청 블로그의 22일 날 구청 블로그의 은평구가 22일 해당 일자의 확진자 6명의 이동동선과 확진 일자 등의 정보를 공개를 했는데 해당 글에는 확진자들의 환자 번호, 주소, 증상 발현, 검사 일시와 확진 일시, 감염 공로 등의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는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30번, 131번 확진자의 감염 경로에 경기도 주옥순 확진자 접종 이렇게 써놓은 거야. 아, 나는 이걸 공개한 분의 마음은 알겠어. 심정은 알겠는데 이렇게 하면 개인 정보를 유출한 것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삭제를 했거든요. 바로 삭제를 했는데 이게 실수로 이름이 노출된 거라서 확인 즉시 정정했다고 해명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고발하겠다. 은평구를. 법주계가 이번 사항을 두기 위해 의견이 분분하다고 쓴 게 한국경제 너님이세요. 너님의 생각이지. 제가 보기에는 이 한국경제 기자가 전화를 해서 이거를 주옥순한테 알려줬다는데 내가 500원 겁니다. 기자 누구지? 이 기자 이름이 뭐죠? 기자 조준혁! 어머나! 아! 조준혁 얘는 기레기로 아주 유명했던 그 바로 그 조준혁 아닙니까? 어머 세상에. 리포트레쉬에 한번 찾아보세요. 조준혁이 얼마나 형격한 공로를 세웠는지. 야, 그런데 강신업! 강신업이 누구지? 우린 다 알죠. 같이 방송 출연됐으니까. 예, 이분은 지금 문재인 정권을 때려부수는데 앞장서 있는 변호사 중에 한 분입니다. 긴급성, 필요성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개소리고요. 강신업은 그냥 자기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한국경제가 듣고 싶은 말을 갖다가 해 준 겁니다. 실제로는 신민영 법무법인 예현 변호사가 주체가 은평구 관청인 상황이라 정당행이다 이렇게 얘기한 대로 면책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면책 대상을 굳이 공격을 해서 길게 기사로 쓰면서 마치 주옥순이 엄청난 투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은평구나 관련 구청이 본경에 처해 있는 것처럼 엮는 것. 이게 기러기들의 신박한 기술입니다. 지금 주옥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거부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나마 짧게 진술한 것에서도 허위 진술이 있었어요. 역학조사를 방해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GPS 기록이라든가 카드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 번호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갑처럼 역학조사 요원들을 부렸어요. 그렇게 부리면서 결과적으로 역학조사의 신속한 마무리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가 전부 다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있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지금 실정법에서 감형법 예방법에 의해서 이들은 전부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쏟아졌을 때 그때 당시에 학원 선생이 자기가 직접 나가서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일부 일부 경로를 빼먹었어요. 의도적으로 숨긴 거죠. 그런데 충분히 조사에 협조를 했는데 일부분을 숨겼다고 해서 어떻게 됐죠? 구속됐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럼 주옥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 2, 3번 중에서 여러분들 선택해 주세요. 2번까지 나왔어요. 2번까지. 최소한 치료는 좀 해 주자. 왜? 다른 사람한테 올마갈 수 있으니까.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주옥수는 제발 눈에 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보내주iedo. 1번約 9所 감사합니다.